고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여와의 언약인 헷세드 인자하심 즉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해서 권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님이 이 신로함 연못에서 맹인의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침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효가 있다고 믿었고 그러나 납비들은 안식일법에 의해서 안식일날은 어떤 병이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바르는 행위조차도 금지되었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스꽝스러운 안식일법을 보란듯이 어기시면서 침을 뱉어 부드러운 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침에는 놀라운 약효가 있고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아마도 무슨 주문을 위어서 마술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법을 행하는 자 또 심지어는 발새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맺어 침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준 행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맹인에게 눈을 떠서 보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 하더라도 맹인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떠서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미신적인 민간요법인 침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또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미신이나 부족이나 미신에 의한 민간요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눈에 다래끼가 나면 침을 바르고 손톱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 다래끼가 낫는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에 보금이 들어오면서 기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떤 기도원에서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기도원의 능력자에게 와서 병낫기를 위해서 미신적인 요법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피를 내어 질병을 쫓아낸다든지 혹은 안찰, 안찰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아픈 부위를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서 그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런 요법도 썼어요. 혹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눈을 찌르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기도원에서 나는 생수를 먹거나 그 생수를 바르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하는 미신적인 요법들을 많이 행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미신적인 기도원 운동은 현재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는 사람들이 거의 미신적인 요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첨단 의료 기술들로 말미암아 과거에 죽었어야 하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처방약을 통해서 또는 수술을 통해서 병을 낫고 완치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이런 미신적인 요법을 통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실상 현대 사회에서는 미신적인 요법보다는 의료기술의 발전이 많은 환자들에게 더욱더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개발국가 또는 후진국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민간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낫기를 바라며 그런 미신적인 요법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 시대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침을 맺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요법을 따라하거나 그것을 영험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교인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고 고쳐준다고 선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고쾌하거나 악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사이비 또는 이단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신로함 연못은 2사에서 8장 6절에서 신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로함은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시온산 아래 발치해 있는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롬이라는 성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5세기 이탈리아의 성직자로서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그런 사람인데 그 제롬이라는 성직자는 신로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로함 연못은 계속적으로 흐르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때가 되면 땅 속과 단단한 바위의 구멍을 통해서 물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용수숨 쳐서 연못에 물이 가득 차게 된다. 아마 그 당시 신로함 연못은 신비롭고 영엄한 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장엄한 날에 이곳에 와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기러서 재단 위에 이 신로함 연못에 있는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장엄한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사여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초막절에 신로함에서 물을 기르다가 재단에 붓는 행위를 비유로 그 신로함의 물을 구원의 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구원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에게 신로함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 12장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반드시 하셔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과 은혜 그리고 메시아적 예언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신로함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로함 연못은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의 장소이며 여와의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이에 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여와의 언약인 해세드 인자하심 즉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해서 권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님이 이 신로함 연못에서 맹인의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언약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가죽으로 만든 옷과 아벨의 피제사와 아브라함의 본제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유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되어지고 모든 세상에 명백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밝혀졌다. 바로 그 첫 번째 현장이 신로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로함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맹인에게 명하셨습니다. 신로함은 이사야가 기뻐하며 외쳤던 구원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낳고 마귀의 권세에 매여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에서 평생 육체의 탐욕에 매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신들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날때부터 맹인. 우리도 날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육신적인 몸으로는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을 것을 해결해 나갔던 맹인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인물이다. 티피컬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은 무능한 인간이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목회자여 신학자인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인간의 무능함을 튤립이라는 단어로 정리했어요. 튤립 우리가 알죠. 꽃 중에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 꽃. 그 튤립이라는 영어 스펠링의 첫자를 따서 다섯 가지 강령을 요한 칼빈이 인간의 무능함과 구원의 교류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적 타락, 조건 없는 선택, 제한적 속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인내, 또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이 내용의 제목을 영어로 쓰면 그 영어에 첫 번째 철자를 다 붙이면 튤립, T-U-L-I-P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의 튤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간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강력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 이 다섯 가지 강력이 바로 튤립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정했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누구도 선행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절대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아 스스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칼빈이 튤립 5대 강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맹인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져다주는 음식만을 먹을 수 있고 매우 감각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인은 맹인과 같아요. 죄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만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부하 권력 이런 것만 의지하며 육체의 감각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요. 더구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과 영적인 진리,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거지 행인처럼 어쩌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이나 쓸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반박할 거예요. 나는 내가 벌어서 내 재산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않아도 천국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부자들은 평생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도 대대로 자손 대대로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비축해 두고 그렇게 많은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2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동안 애를 써서 힘들게 모아놓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부자 1등, 2등, 3등까지 보면 1등 부자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존 하면 알죠. 아마존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데 엄청난 규모의 이 사람이 1등 2등은 전기차 테슬라의 창업주인 머스크. 먼지인 줄 알았어요. 먼지라는 사람인. 이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빌게이츠를 제치고 2위가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빌게이츠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놀라운 제품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선사해 주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들의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그래요. 우리의 로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애플을 좋아하는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56세에 최장암에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그 유산을 보면 83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조 3천억 정도 된대요. 이렇게 남겼는데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일들은 마지막에 그의 가족들과 화해하며 함께 지낸 그것이 마지막 삶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이 같아요. 부자도 3끼, 가난한 자도 3끼예요. 그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스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고 죽기 전에 극찬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자화자찬이지요. 죽음에 대한 견광부회적인 해석이다. 이 견광부회는 이체에 맞지 않은 말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것인데 잡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죽음도 자신의 성공의 일부로 미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죽음도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다. 자기는 그렇게 추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업적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소신이 강한 사람들은 죽음을 매우 아름답고 멋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 믿음 없는 죽음, 예수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대가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주의 대가요. 저주요. 마귀와 함께 떨어질 지옥일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본의 선불교에 입문하여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해요. 서양에서 패선같이 나타난 부자들은 대부분 나면서부터 혹은 유년기 시절에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원래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가 서양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죠. 그런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 후에는 대부분 이 서구에 있는 부자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떠나요. 그리고 무교 혹은 다른 수행 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즉 탐욕과 욕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그리스도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위중하고 엄중한 말씀을 그 거대한 부자들 거부들은 도무지 따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거부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정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죄 또는 회계, 지옥, 천국,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환생 혹은 윤회라고 하는 코드를 가진 불교나 회교 또 철학적인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생이나 윤회적 종교는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고로감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계속해서 죽은 후에도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회계와 거룩함과 영생의 방식이 아닌 그냥 살아남는 것. 다른 동물이나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죽은 후에도 자신의 흔적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유물론적 내세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가 나비나 또는 자기 옆에서 귀여워해 주고 예뻐해 주고 늘 안아주고 그냥 돌봐주는 강아지나 고양이로 태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어서 상사를 지내고 왔는데 다음 날 나비 한 마리가 우연히 집안에 들어와서 방 안을 헐헐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우리 죽은 남편이 집이 그리워서 찾아왔어요 하면서 나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사람의 환생 또는 계속 자기가 존재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지도 몰라요.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예뻐해 주고 내 곁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혹시 죽은 남편이나 죽은 아내나 죽은 부모님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애지중지 자기 옆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환상이나 상상을 우리 주님은 깨뜨리시고 죽은 후에는 오직 심판만 남아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지옥이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난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아주 존엄하고 단호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인간의 연민 예수님도 이해하고 같이 동두해 주고 싶죠. 그래 나를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세상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지만 아니잖아요.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에게서 메어서 평생 죄의 어둠 가운데 살다가 미참하게 지옥에 갈 영혼들을 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재산받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생물인 신로함. 예수님께서 신로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로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에게 신로함 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와서 죄산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과 영광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신로함의 그 물에 어떤 영움이 있고 신비함이 있고 그 물로 씻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로함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신로함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입니다. 이 구원은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누구든지 신로함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는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사에서 55장 1절 말씀에 이 구원은 누구든지 돈이나 보석이나 어떤 대가나 선행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진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는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의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우리 인간이 모을 수 없는 불가능한 돈. 그 구원의 값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도 더 큰 세상을 다 주어도 그래도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돈 없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의 삶을 인정하고 평생 마귀와 죄악의 길을 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성령의 삶을 사는 그런 자에게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거져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의 보혈이 아닌 돈이나 자신의 행위로 얻어내겠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얻어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홀이라도 1패이 단돈 10원 1원이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 길을 택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심과 진정한 믿음을 구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아니면 내 자력을 택하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택한 대로 스스로 보험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거룩함인가 아니면 내 행위와 탐욕인가 우리는 어느 것을 인생의 패러다임으로 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신로함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로함은 어떤 영엄한 효과가 있는 물이나 신비한 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로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로함 물을 떠다 초막절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드리면서 큰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